톨스토이가 쓴 전쟁과 평화에 보면 1805년에 나폴레옹이 이끌던 프랑스군이 러시아를 직궁하는 장면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의 공작이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전쟁터에서 정신을 잃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안드레의 공작은 야심이 대단한 사람이고 나폴레옹과 같은 그런 영웅 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전투에 임했다가 그가 전쟁터에서 쓰러지고 그리고 이제 정신이 차려지는데 그가 아주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그는 우리가 늘 보는 하늘이에요 그 전쟁터에서 의식이 돌아와서 그 들판에 쓰러져 있는 중에 자기 위에 파란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소설에 아주 감동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째서 지금까지 이 높은 하늘이 눈에 뜨이지 않았을까 이제라도 겨우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그렇고 말고 이 끝없는 하늘 외에는 모든 것이 공허하고 모든 것이 기만이다 이 하늘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다 군인으로서 영웅 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수없는 전투를 참가했던 이 사람에게 하늘을 보는 것이 그의 모든 세계관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놓는 충격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힘들게 살고 복잡하게 살고 마음 끓이며 살고 잠자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 한번 하늘을 쳐다보세요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마음을 끓이고 미워하고 그리고 싸우고 몸부림치고 산 것이 맞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진짜를 보는 눈이 뜨여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두 가지 큰 세력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분열되는 그런 엄청난 소용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또 엄청난 소용돌이가 이 세상에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분별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그러면 한 평생을 다 허비하고 맙니다 이 싸우고 분열하는 소용돌이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죠 만약에 정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러면 누구도 싸우고 분열하는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 거예요 분별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마음 끓이고 밤잠 자지 못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너무나 소중한 한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생일을 허비해 버리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일의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해요 아, 목사님 그건 너무 극단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싸우지 말고 사랑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나이가 들어서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싸우면 안 돼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야 가르치는 부모와 더 싸우는 이유가 뭐죠? 학생들에게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랬던 선생님들이 싸울 때는 더 싸우는 게 왠가닥이죠 용서하고 사랑하라 설교하던 목회자들이 싸울 때는 더 심각하게 싸우게 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남에게 가르치면서 내 문제에 들어오면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분열시키는 무서운 영적인 역사가 있어요 이 일은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아담과 하와이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을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뿌리예요 거기에 영적인 끈이 있는 거예요 모든 싸움에 분열에는 영적인 끈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눈이 그 사람의 눈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 뭔가 깜짝 놀라는 것이 있어요 북한이 처음 올림픽에 참가했던 것이 1972년이죠 미넨 올림픽 때입니다 그때 북한이 금메달을 하나 땄습니다 사격이었어요 세계 신기록으로 이호준이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기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총을 잘 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호준 선수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김일성 수령의 교시대로 원수의 가슴에 총구를 들이대는 그런 마음으로 쏘았더니 세계 신기록이 나왔다는 기자들이 기절초풍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거 올림픽 정신하고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북한 선수단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했을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살벌하잖아요 북한 정권 배후의 악한 영예의 역사가 있구나 여러분 다 느끼실 수 있죠 정상이 아니잖아요 미워하고 싸우는 그 배후에는 그 배후에는 무서운 악한 영예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영적인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상대로 싸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에게 너가 마귀야 이렇게 말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랬다가는 진짜 큰일 나죠 그 배후의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상대로 공격하지 말고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를 상대로 싸우라고 하는 거죠 마귀가 서로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열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런 마귀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 중심에 교회가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모여들게 되어서 이루어진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는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믿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함께 모일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서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의 핵심은 하나 되도록 모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기도 해드릴 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했는데 이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 되도록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교회의 특징은 하나 됨에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 내놓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필요한 것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랐어요 이건 기적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은 거예요 교회의 영광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 되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성도들 에베소교의 교우들이죠 그들이 성령 안에서 다시 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방인들이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라 이방인이었던 너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방인들이었던 그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이런 기적이 에베소교우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16절에 보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19절부터 이제 너희들이 외인도 아니고 낙원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석이라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 되어지는 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그렇게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는 교회를 너희들이 힘으로 한번 이루어 보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루어 주세요 어떤 분들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목사님은 그저 구름 위에 사는 존재니까 현실을 모르세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그거 목사님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목사님이 제 형편이라고 한다면 목사님도 못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 못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목해 보실 것은 그런 여러분들 안에서 사랑하도록 하나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면 그럼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으로 생각하라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뭘 생각하라는 거죠? 이 그럼으로 해당되는 것이 1절이에요 2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우리가 그런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 알고 나면 그러면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그건 일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내시는 일이에요 믿어지지 않으세요 어떤 분이 저에게 자신의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그래서 깊은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것을 상담 메일을 쭉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일로 인해서 겪었던 고통들 그리고 목사님과 교우들로부터 받았던 상처들 뭐 그런 내용들을 쭉 마음 아프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어요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행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들 죽으셨겠지요 여러분들처럼 저도 웃었습니다 다 죽으셨을까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은 하도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듣다 보니 그냥 저절로 죽으셨겠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죽는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게 어떻게 되지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며 산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죽으신 거예요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갈라지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안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싸울 일도 없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사랑하시라 하나 되시라 이런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그 자리에 여러분이 가서 계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주고 가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 그 자리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로 맺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당하신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는 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본다면 그렇다면 용서해라 사랑해라 하나 되라 설교 들을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됩니다 나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현실을 몰라서 그렇지 내 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이런 말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용납이 안 되는 사람 도무지 하나가 안 될 사람 없어진다니까요 설교로만 들으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설교로만 들으니까 마음에 반발이 생기고 거부감도 들고 오히려 더 좌절감도 생기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의 그 영광을 여러분이 누리게 된다면 내가 정말 죽었고 그리고 다시 산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정말 안다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냥 된다니까요 설교 듣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그 영광이 그냥 나를 죽음으로 처리해 버린다니까요 아니 전쟁터에서 그 파란 하늘만 한 번 쳐다본 것만 가지고도 모든 게 다 달리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눈이 뜨이고 나면 여러분이 똑같은 생각으로 사실 수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바라보고 난다면 여러분 그러고도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게 바로 죽음인 것이에요 죽자 말자 할 것도 없어요 내 영안이 열리니 그냥 나는 죽음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 그 골고다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정말 가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수 있다면 그러면 죽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이미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감정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용서 못 할 사람 한 사람 없고 사랑 안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와도 누구와도 사랑하게 돼요 1907년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민족에게 대부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회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동일하게 서로 싸우고 분열하던 한국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이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방위량 성교사님 그분이 평양에서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목회할 때 너무너무 힘든 것이 한국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분열인 거예요 싸움인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북평양 장로교회 거기 전도사님 강유문 전도사님 장대현 교회 김장로님이라고 하는 유난히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렇게 서로 화해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섬겨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싫은데 어떡해요 마음이 안 드는데 꼴도 보기 싫은데 그런데 그 장대현 교회 부응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정말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역사들 일으키시는데 방위량 성교사님이 하나님 이 두 사람도 하나 될 수 있을까요 1월 14일 저녁 집회 때 그때 방위량 성교사님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이 교회 지도자들 안에 하나 되는 역사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이 강유문 전도사님이 그 모인 회중들 앞에 나가서 공개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공개 자백 중에 그 장대현 교회 김장로님을 자기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화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공개 자백을 하는 거예요 눈물로 자백을 하는 거예요 방위량 성교사님이 그 김장로님을 쳐다봤어요 정말 고개를 푹 숙이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장로님 안에도 동일한 역사를 달라고 그런데 그 김장로님이 앞에 강단에 나오셔서 고백을 합니다 회개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고백해요 그리고 그 강유문 전도사님을 자기가 미워했었던 것에 대해서 그런데 뿐만 아니고 방위량 성교사님도 자기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었던 것 방위량 성교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말 듣고 자기도 미워할 줄은 몰랐어 겉으로는 전혀 그런 내색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고백을 하는데 강유문 전도사님이 그 김장로님이라는 분 옆에 와서 그 장로님이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두 분이 성도들이 다 있는 앞에 강단 위에서 그냥 통곡을 하고 서로 울었어요 그리고는 온 예배당의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였던 두 분이 화해하는 걸 보고 정말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그 김장로님이 방위량 성교사님이 앉아있는 자리에 왔습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성교사님 저를 용서하실 수 있나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방위량 성교사님이 그냥 아버지, 아버지라고만 부르짖고 어떻게 더 말을 해야 될지 몰랐다고 그래요 스왈런 성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때 일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는 죄가 어떤 다른 죄보다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교회의 유능한 두 지도자 한 명의 장로와 전도사가 강단 앞에 나와 서로 부둥켜 안고 마치 자신들의 심장이 터지는 듯이 울부짖었던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의 사람들이 하나 되는 기적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교회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때만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그림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인이 많다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도 아니고 건물이 크다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도 아니고 목사가 유명하다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도 아니고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에요 그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교회는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만드는 우리 나라 국민의 찢어진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드는 이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데 바로 우리가 교회의 그림을 정확히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저의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인가를 항상 살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별의 기준은 하나에요 서로 분열되고 싸우고 하는 일은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저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아요 다 숨어서 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제게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지는 않아요 하나 되고 서로 품고 사랑하는 역사들은 곳곳에서 일어나요 지난 주간 목요일 금요일에 우리 2기 장로 아카데미 아홉 분의 장로님 부부들이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이제는 예수님께 우리 삶을 완전히 드리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을 가졌어요 정말 결단이 되시는 분은 산 높은 곳에 있는 성찬 자리로 올라오시라고 그랬어요 올라오시는 중에 곳곳에서 기도하시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 부부들이 올라오셨어요 더운 날이었습니다 땀이 온몸에 절었어요 그러나 결단의 성찬을 받을 때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성찬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결단하신 장로님들을 서로 끌어안아 주고 축복해 드릴 때 사실 끌어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온몸이 땀에 절어서 가까이만 오기만 해도 짜증날 그런 분위기인데 정말 끌어안고 그렇게 눈물로 서로 축복해 드렸어요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어요 성령의 역사죠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계획이었어요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기적들을 개인 심령 안에 하나님과 사이에서 가정 안에 부부와 온 가족들 사이에 교우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